한국, 코리아, 모두 다 인터내셔널 링클, 프라더, 찰리, 젠틀맨 인도운수점 여기 성신여대인데 아마 성신여대점인거고 아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헬로우 언니 여기 우리 제니랑 이렇게 다 패밀리 모였는데 기분이 어떤가요? 아 행복해요 행복해요? 진짜로?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니?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지금 인터뷰하는거야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떤가요? 아니 영어로 해도 되요 상관없어 제니 어때요 오늘 기분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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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앞으로 우리 패밀리의 파트너로서 행복하게 beautiful life ok 아 제가 인도 음식을 처음 먹는데요 이거는 뭐 탄드라라고 하네요 뭐 또 세트 메뉴인데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거는 뭐 망고 주스 또 이렇게 샐러드 하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소스하고 제가 오늘 해외에서 인도에서 파트너가 왔어요 우리 모두 다 예 그래서 아 인도 음식을 입으러 왔죠 그래서 우리 다 패밀인데 저쪽에 패밀 있어요 비니스 우리가 음식이 먼저 나왔네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avere 타비 마 knights 타비 마하 것 같았다 about the type of art please 타비 마하 탄이 타비 마하 이 이 다가야 인도 이곳은 인도의 타지마을 10년 동안 졌다 갑니다. 세대 불가사리의 칠대 안에 들어있는 인도의 성이에요. 성 안에는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. 짜잔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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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신여대 앞 성신여대 1번 출구 앞에 아마, 아마 인도 음식점 입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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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했는데 5천원이야 두번 했는데 5천원? 그럼 나 하면 5천원 구시로 주시는거야? 헬로우 어디갔어? 어디갔어 여보쌍 어디갔지? 여보 양반 어디갔어? 그럼 내가 갈까요? 네 자 아 내가 유튜버인데 누구 찍어줄 사람 아 유튜버가세요? 네 우리 유튜버님께서는 한방에 넣으면 여기 넣으면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 나만 빼놓고 그 다음에 두방에 넣으면 양주 홍삽 여기서 아무거나 네 방에만 여깄에 누굴 여덟방에는 안마귀 머리핀 조그만 있는 자 효자손까지 2 2 2 3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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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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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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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동묘역 8번 출구의 부자, 부자 인도요리점 요즘에 인도에서 온 아플때문에 인도요리 지금 세번째 보는거에요 오늘은 3탄 식사 그러면 이 아내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짜잔 짜잔 와우 난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 우리 불교 이렇게 그런 표시도 있고 커크리 모양도 있고 이슬람 정국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딱 부르면 향기가 무슨 향기라고 그럴까 좀 독특한 향기가 나네요 아 여기가 집이 이렇게 재미있는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올해는 다양한 곳에 가서 그런지에 가서 가족 비즈니스를 해줄거 같아요 아 코끼리를 좋아하나보다 여기가 나라가 아까 저리도 코끼리가 있었는데 오 그렇구나 역시 코끼리 코끼리가 많은가 보네요 코끼리가 많은가봐네요 이번에 코끼리가 많아서 카카오톡 안녕, 선생님. 자, 안녕하세요. 그 얼굴은 안 나왔어요. 괜찮아요? 깊어지누. 그럼 인터뷰! 유튜브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이렇게 2003년부터 인도네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2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손님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음식을 많이 즐기고 또 오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고 제가 성신여대에 아마인가? 거기를 두 번 갔었는데 끄끄덕게 가고 어저께 가고 두 번 가고 오늘 여기 세 번째예요. 여기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. 수분이 촉촉해요.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요. 주문 오면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. 전화를 주셔서 오면 금방 되실 수 있고요. 이제 오셔서 주문하시면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렇죠. 근데 음식이 아주 맛있었고 아주 좋았어요. 근데 마담님이 친절하셔서 또 와야 돼요. 다음에 다른 손님 모시고 올게요. 말을 하세요. 제니? 이쁜 제니 말을 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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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라고? 말을 해야지. 제니. 제니입니다.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제가 필리핀에서 왔나요? 필리핀에서 왔나요? 오 이게 뭐지. 이렇게 해. 오 예.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쇼트 영상이 되는 거야. 감사합니다.